만화 사기 제5권, 경제의 근본은 사람, 애니북스에서 편했습니다. 원작자는 난세의 답하다, 사마천의 인간탐구 등으로 유명한 사기 전문가 김영수 씨입니다. 사마천의 사기를 아이들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풀고 있습니다. 이번 제5권을 통해서는 상덕을 갖춘 상인들과 윤리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전하는 교양 만화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